턴트랄라 턴트랄라 피르펫 퍼즐링 오늘의 이야기는 굿모닝 평화로운 동물마을에 달이 치고 아침 해가 떴어 오늘도 어김없이 꼭 끼어 하고 닭의 울음소리가 울려퍼졌지 닭은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짐없이 동물들을 잠에서 깨웠어 좋은 아침 고고 그런데 동물들은 닭이 매일매일 시끄럽게 우는 게 싫었어 그래서 동물들은 닭에게 울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닭은 신경 쓰지 않았지 사실 닭의 친구들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닐까? 에이 나쁜 뜻으로 그러는 건 아닐 거야 문제를 풀어야만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나봐 좋았어! 좋았어! 잘자! 고고! 좋은 밤! 고고! 밤이 되자 동물들은 그날도 평소처럼 닭의 인사를 듣고 잠들었어 그 다음날 늦잠을 잔 동물들은 오늘은 닭이 울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 지각이다 지각 와... 오늘은 왜 닭이 울지 않은 거야 그럴줄 알았어! 동물들이 지각하게 하려고 일부러 울지 않은 게 분명해 저... 정말... 돈트의 말이 맞는 걸까? 닭이 울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진 동물들은 닭의 집 앞으로 찾아갔어 그런데 닭은 보이지 않고 닭의 이웃인 지렁이들만이 닭의 집 앞에서 운동 중이었지 동물들은 지렁이에게 닭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 빈칸을 채워서 지렁이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자! 빈칸을 채워서 지렁이들에게 물어보니 닭이 밤중에 병아리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지 뭐야 동물들은 닭이 여행을 가 있는 동안 아침에 누가 친구들을 깨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 그냥 늦잠을 자면 될걸! 왜 서로 깨워주려고 하는 거야? 구야! 늦잠을 자면 아침밥도 못 먹고 학교에도 지각하게 되잖아 결국 동물들은 서로 돌아가며 깨워주기로 했어 하지만 친구들을 깨우기엔 토끼는 목소리가 너무 작았고 공은 너무 게을러서 뒷잠 자기를 수렸지 매일 지각을 하게 된 동물 친구들은 아침마다 울음소리로 자기들을 깨워주던 닭의 소중함을 깨달았어 있을 때 잘했어야지! 이대로 닭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려나? 다행히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어! 누군지 맞춰볼까? 잘했어! 닭이 여행에서 돌아온 거야! 에헤이! 빨리도 왔네! 닭이 돌아오자 모두 닭을 환영해줬고 닭은 어리둥절해 했어 다음날 아침 닭은 평소처럼 시끄럽게 울었지만 친구들은 이전과 달리 닭에게 고마워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됐대 다들 인원아! 꾸꾸! 돈트도 내가 며칠 없으면 나의 소중함을 깨달으려나? 음.. 헌트가 없으면 간식도 다 내꺼고 늦잠도 잘 수 있고 친구들을 마음껏 괴롭힐 수 있잖아! 완전 괜찮은데! 아하하하하하 돈트! 그럴 일은 절대 없을 테니 안심해! 그럼 이제까지 나온 단어들을 다시 확인해 볼까? 내가 읽는 걸 듣고 잘 따라해봐! 잘했어! 우리를 또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끊어주세요! 좋아요! 저의 구독을 눌러 Alyssa 끊어주세요 내일